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떻게 하면 멘탈을 바로 이어붙일 수 있을까? 난 츤데레가 아니야. 미리 말해두지만 난 츤데레라는 말을 알고 있어. 현대말 사전에 나와있거든. 쟨에게 신경쓰는 이유는 내가 쟨을 고양이 사료 모델 후보로 생각 중이기 때문이야. 아주 진지하게 말이야. 그러니 모델이 될 수 있는 1%의 가능성이 있는 한 내 컨트롤 범위 안에 둬야지. 그러기 위해선 당신이 필요하고. 부위라면 지금 쟨을 보면 무척 걱정하겠지만. 난 아니야. 아직은. 아무튼 내 용건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. 할 말 있나? 그게 할 말이었다면 착각을 하고 있군. 내가 우리의 대화를 되짚어본 결과 그대가 날 다정하다고 여길 만한 근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거든. 난 내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일 뿐이니까. 괜한 오해를 하진 않길 바래. 그럼 실례. 헬린 Så 헬린로 헬 finds